북미 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현재 시각 8일 도내 새싹기업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 유니콘 기업인 BGAI를 찾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 5개사가 함께한 이날 만남은 해외의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밀편한 AI 케어 사업에 BGAI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크리스만시 최고 경영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본인도 특히 치매 치료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습니다. BGAI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4차 산업혁명센터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찾아 나탈리아 구세바 금융시장 이니셔티브 책임, 윤세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 혁신 책임 등과 4차 산업혁명센터를 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